자 이번 사건은 말이죠.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많이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. 좀 의견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정말 오늘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야 2023년도에 이런 일이 있다니. 저는 너무 충격받았습니다. 물론 이 발생 시점은 지난해였지만. 자 좀 정리부터 해주시죠. 지난해 2월이었는데요. 한 여성이 한 지역 신협으로 신입 행원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. 그런데 이 여성이 마스크를 벗자마자 면접 의원이 이쁘시구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. 그 뒤로도 이어진 질문들을 보면요. 키가 몇이냐. 주량은 어느 정도 되냐. 또 지원자의 전공을 언급하면서 무슨 무슨 과를 나왔으면 끼 좀 있겠다. 노래도 할 수 있냐. 율동도 같이 곁들이면 좋겠다. 이런 말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. 아니 이게 지금 저 잠깐만 계속 좀 잡아주세요. 이게 박 변호사님. 저기 적혀있는 문구가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? 저게 면접 자리에서 키를 왜 물어볼 거면 이쁘네. 이런 얘기도 좀 그렇고요. 만약에 말이죠. JTBC에서 기자 뽑으면서 저런 얘기하면 잘립니다. 그렇죠. 얘기한 사람이 잘려요. 방송국 문 닫아야 됩니다. 일단 이 정도로 하고요.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끼 있겠네. 춤 좀 춰봐.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. 그렇죠. 더 문제적인 발언들이 나옵니다. 면접관이 응시자한테 제로투라고 손 이렇게 올려서 춤추는 그런 거 있는데 그거 혹시 출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. 제로투에 맞춰서 춤을 춰봐라 하는데 응시자가 아마 좀 기질을 발휘했던 것 같아요. 만약에 입사가 되면 입사 후에 회식 자리를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피해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안 된다. 지금 쳐야 된다. 홍보 옛날에 할 때 150명 앞에서 쳤다고 하면서 4명 정도밖에 없는데 왜 춤을 못 추냐라고 면박을 줬다고 하고요. 그거 말고도 지금 말한 것처럼 주량이 얼마인지도 물어보기도 하고 또 동의도 안 받고 이 면접 보는 여성의 사진을 찍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제로투가 지금 사파에서 가운데 앉은 사람이 뒤통수에 손 저렇게 대고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시작된 그런 건데 저희가 자료 영상을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면 저렇게 양손을 머리 뒤에다 딱 대고 골반을 좌우로 이렇게 흔들면서 막 이렇게 추는 춤이에요. 그러니까 되게 이제 뭐랄까 좀 뇌세적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좀 또 선정적인 그런 춤이죠. 자, 그런데 그걸 세상에 면접 보러 온 사람한테 야, 너 좀 쳐볼래?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합격이 되면 나중에 회식 자리에서 보여드릴게요. 그랬더니 아이고, 예전에 뭐 할 때는 150명 앞에서 춤도 쳐봤다면서 우리 면접관 4명 앞에서 그걸 못 춰. 야, 세상에 팀장님 이게 지금 뭐 하자는지 저 이런 표현을 좀 쓰게요. 직거리입니까, 진짜? 직거리라고 볼 수가 있죠. 어떻든 이 여성이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습니다. 그래서 여성 응시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인 진정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사건이 드러난 건데 당시에 면접관이 누가 왔냐면 이사장, 상임이사, 상무, 4명 중에 끊었고 또 면접 담당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보면 신협에서 가장 고위직 아닙니까? 이 사람들 성, 인기, 감성이 너무나 없었는데 춤추라 그랬다? 저는 깜짝 놀랐어요. 이거는 사실은 안무가라든가 가수 뽑을 때도 이렇게 하나요, 혹시? 제가 안 뽑았어요. 그렇습니까? 그런데 이거는 무슨 연예 기획사에서 뽑을 때, 오디션을 할 때는 당연히 춤은 보겠죠. 그렇죠. 그건 가능한데 이건 의미가 다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업무 역량이라든지 능력 아니면 고객 응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이분들이 면접관을 있다는 건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. 참 이해 안 가는데 앞으로는 외부위원을 써야 되고 이렇게 우리 훌륭하신 변호사님이라든가 양 변호사님, 박 변호사님 쓰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니, 저는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 설명 중에 더 춤춰보라고 했던 것도 황당했지만 세상에 그걸 저 좀 잡아주세요. 이거를 찍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? 그 여성분을, 여성 면접자를 이게 사람입니까, 진짜? 이거 진짜 지난해 저 맨 안쪽에 있는 사람이 찍고 있네요, 진짜. 지난해 있었던 일 맞아요. 저는 뉴스를 보면서도 믿어지지가 않고요. 이 사람들 해명도 더 어처구는가 없는데 저는 거의 교도소 담장위를 걸었다고 봅니다. 이분들 살짝만 더 넘어갔어도 형사처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 수준이었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일단 키 몸무게 물어본 거 이쁘시, 이쁘다라고 얘기한 게 이력서에 키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서 이걸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이력서에 키 몸무게를 왜 적어야 됩니까? 이거 인권에서 아예 적지 말라고 한 지 오래됐고요. 그래서 노래춤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시켰는데 기왕이면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출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율동도 겉들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고요. 아까 잘 앵커가 설명해 준 그 제로투라는 거 무슨 노래를 불러야 될지 몰라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인터넷 검색해서 요즘 유행하는 노래라고 그걸 적시를 해줬다는데 그건 부르는 노래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. 뭐 끼가 뭐냐 이거 물어봤을 때 뭐 제 끼가 뭐냐고 물어봐 놓고 장끼가 뭔지 물어봤습니다. 저는 이분들의 해명이 더 이해가 안 가요. 무슨 21세기가 아니라 그전 몇 년도도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. 이야 제가 저희가 아 뭐 이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어느 지역 신협인지가 다 나옵니다만 저희가 지역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. 아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. 저는 솔직히 오늘 앞서 뭐 이런 청소년들의 비행 뭐 이런 사건보다 저는 솔직히 이번 일이 더 충격적이었는데 결국 이 진정인 그러니까 피해 여성은 떨어졌습니다. 낙방했어요. 당연히 아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그게 차라리 잘됐다.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이분이 합격을 해서 회식이라도 했었어봐요. 야 너 저번에 어 너 회식하면 너 그거 춘다 그랬잖아. 쳐봐.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요. 자 어쨌든 인권위는 어떻게 판단했습니까? 네 지난달에 이 신협 중앙회장에게요. 전직원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채용 지침을 보완하는 등 이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. 인권위는 면접위원 의도와 무관하게 이게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. 왜냐하면 직무에 대한 질문보다 이 외모나 노래 춤과 관련된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. 이게 여성에게 분위기를 도두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이런 성차별적인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본 겁니다. 또 이 면접 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이 면접자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또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. 이렇게도 지적을 했습니다.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요. 임원 두 명에게는 견책 조처가 내려졌는데 이 견책은 가장 약한 수준의 징계에 해당합니다. 박 변호사님, 지금 제가 예정된 질문 이거 말고요. 이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. 인권위 조사 시작 후에 임원 두 명에 대해서 견책. 세상에 이게 만약에 일반 기업이었으면 말이죠.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JTBC를 예로 들었지만 이렇게 안 끝납니다. 징계를 좀 더 심하게 해야 되는 거죠. 사실은 예를 들어서 성희롱을 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. 성적이 없고 업무상으로 상당히 심각한 걸 했기 때문에 그런데 견책은 사실 뭐냐 하면 가장 약한 징계 수준입니다. 근신도 있고 감봉도 있고 예컨대 정직도 있다면 견책이라는 건 그냥 주의를 한계시키는 거거든요. 그렇게 징계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.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신협 역시도 무슨 교육을 그러니까 과거에 또 유사한 사건이 있었대요.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오는 도중에 이런 일이 또 벌어졌다는 겁니다. 과거라는 게 지난해 3월입니다. 지난해 3월에도 남자친구 사귈 때는 뭐 봐?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. 한 면접관은 면접에서 떨어진 예비 취업생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내가 일자리 소개해줄게 만날까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했다라는 겁니다.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.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철저하게 면접관 대상 교육을 시행해 왔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라는 겁니다. 교육을 한 걸까요? 교육을 안 받은 걸까요? 뭐가 문제일까요?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무에 관해 묻는 것 자체가 문제인지를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거든요. 이번에 또 벌어진 일에? 정말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해명을 다시 한 번 소개해드리면 키 체중이 적혀있지 않아서 물어봤다. 욕무에 관한 걸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그때 당시엔 몰랐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다. 하... 진짜 사건 반장을 보세요. 사건 반장 보면 이런 거 하면 요즘 큰일 난다는 걸 아는데 꼭 사건 반장 안 보고 이상한 거 보니까 이런... 죄송합니다. 팀장님, 뭐가 됐든 이 사람들이 해명 내용을 보면 더 화가 나요, 저는. 이건 해명을 할 게 아니고 사과라고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인데 해명 내용은 너무나 들어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. 어떻든 간에 해명을 했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아마 신협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부 인사를 참여시키기도 하고 피스 구역, 성인지 감수성 때문에 피스 구역 시키겠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는 보지만 이건 해명할 게 아닙니다.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관련자들은 좀 더 엄하게 징계를 먹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겠다는 게 좀 안타까웠지만 앞으로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. 아휴, 진짜 이게 앞서 저희가 이 상황을 워딩만을 소개해드렸잖아요. 그 워딩만 보더라도 당시 이 면접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정말 참담했을지가 다 이렇게 상상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무튼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. 신협 측의 향후 대응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